이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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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글 시간입니다 네 우리 아침부터 분주한 이빈아씨입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눈치를 엄청 주고 있습니다 졸라 눈치루해요 아씨 졸라 눈치루해요 언니가 아 이러다 욕할 기세 네 알겠습니다 욕이 안 나와서 드디어 저희 드루쿱나 성산 도착했습니다 어 너무 예쁘다 야 진짜 우리 사진국 있어 사진국 있어 진짜 얘 저거라고 저거 지금 여기 칠판으로 무료로 개방한대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와서 사진찍으세요 아씨 노래 뭐야? 근데 뭔가 신난다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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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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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도 4개나 있어요. 저희 두 명인데 골드원 호텔 스위트 수영장은 이렇게 생겼어요.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보여. 이런 식으로. 딱 한 해가 떠 있었는데 볼 수 없어졌어. 끝났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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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내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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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감사합니다. 저희 에이커에서 안녕~~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늘 저녁 먹자 오늘 저녁에 다 먹은 전주 여기다. 너 조금 더 먹고 싶다 아, 나 그냥 먹고 왔어 바위바위보 오기였지?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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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뭐지, 또 내 아이스크림? 예, 뭐야, 이거 먹어 나 이거 잘 먹어 맛있게 찍고 있는 것 같아, 닭꼬치 소스 많이 많이 봤어 축소! 축소 가면 쓰레기장 아프고 햇빛이 아프고 다 먹어야지 그리와 상호하는 집 잠시 두려워 그리와 상호하는 집 그리와 상호하는 집 그리와 상호하는 집 그리고 누나는 집 그래도 비싸여! 매운 일찍 먹었을 때 그거를 잡느라고 이게 일찍 해야지 나 소중하긴 하네 너무 예쁘다 진짜 안 뜨는다 침대에 딱 잠도 못 걷었는데 갑자기 아침 일에 알람을 했는데 다음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